승객 43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 안, 서울에서 충남 서산으로 가던 이 버스는 전용차로도 이용하지 않고 1시간가량을 시속 30에서 40km로 주행합니다. 출발부터 너무 느리게 운행하자 승객들의 항의가 터져나왔고, 그제서야 버스가 고장나 저속으로 달리고 있다는 기사의 해명에 승객들의 불안과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버스기사는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만에 오산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화가 난 승객들은 경찰까지 부릅니다. 택시나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 37명은 휴게소에서 3시간이나 대체 차량을 기다려 결국 5시간 반 만에 서산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곧바로 정비소로 보내 점검했지만, 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버스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 고속버스 운행이 서툰 기사의 판단 착오였다는 겁니다. 과속한 상태에서 요철을 지나다 보니까 차가 좀 심하게 흔들린 것 같아요. 조금만 가도 울퉁을 해도 자기가 트라우마가 빠지다 보니까... 버스 회사는 해당 기사에게 곧바로 운행 중지 처분을 내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승객들에게 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고 버스를 재조사에 보내 정밀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처음 입사해 혼자 운행을 시작한 지 10여일이 지난 해당 신입 기사는 계속해서 버스 고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